우리 사랑하는 자기야. 우리 좋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안녕하세요. 인천 층간소 형평행알동 사건.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찰 조직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관전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조차 느낄 수 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국가와 경찰은 잘못이 없다면서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바쁘신 일과에 와주신 시간 중에 다음날 인사를 드리겠지.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힘내. 아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도 좀 이렇게 정신 조금 받아듣고 열심히 살자 우리 엄마 위해서.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자기야. 나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몸 건강하게 잘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좋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해. 사랑해.